까마귀가 굉장히 무서운 새로 알려져있어 오 뭐야? 그거 좀비 아니야? 맞아 맞아 아 한국이 이미지가 안좋고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좋은 이미지야? 어? 그랬어? 몰라서 미안해? 아 난 이런 진짜 밀실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렇지 봤죠? 나 하는거 보면서 키 같은거는 보면서 대충 아 이게 사용키구나 뭐 이런거 배그가 F키가 뭐였더라? 뭐 줍는거 상호작용 맞지? 이것도 똑같네 F야 F 오 오잉 살짝 쫄빵 아 무기같은건 없나? 그런거 들고다니면 무기 구해야되는데 앉는거는 C야 배그랑 똑같애 오 이거 왜? 이런거 지하 내려가야되는거 너무 싫다 아 네 이런거 안내려가면 스토리 시작 으악 아이씨 야 너 왜이렇게 졸아 아 뭐 그래 쫄빵 뭐 있다고 이어폰 끼고 있는것도 아니고 어두운것도 아닌데 어 뒤지게 쫄네 아니 아니 성냥이 엄청나네 역시 아 좀 학대 이런거 하지마세요 학대 뭐하래 봐봐 다른 신념도 아 여러분도 놀랬어요? 어 이런 쫄빵새끼들 어 누가 두드리는거 아니야? 아우씨 무신 뭐 없는디? 주울 수 있는거 딱 특정돼있죠 딱 필요한거 어 어어어 나가려고 하니까 뭐 뜬다 위에서 천락 무너져 내리려나? 어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도망가야지 나가자 어? 사람 아니야? 피? 어 피 이걸 뒤에서 나갈 수 있다고? 와 피 진짜 리얼하다 아 아 와 왜 그렇게 리얼한다로 그러나 이거 다 성인용 게임이네 아 다 너 ㅟ 어 나 외환 공감 여기서 날방 깠구나 아주 극초반입니다 여러분들 한 0.5% 진행했을래 지금부터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개고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빌리지가 또 그거잖아 빌리지가 뭐야 마을 순간 약간 좁고 영어를 물어보면 어떡해 성은 영어로 뭐야 성 캐슬 똑똑하네 너 최종학력 어디야 저 대학 졸업했죠 근데 영어는 잘 모르니까 조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홀리 파킹 디스카스틱 오우 나 교포 출신이라서 맨체스터에 살았거든 귀여워 어렸을 때 집이 좀 잘 살았어 어 뭐야 그거 왔나 봤네 무게 될만한거 없나 진짜 일단 초반에 좀 도망 댕겨야 될 듯 데모에 나왔던 마을이네 데모 살짝 했었거든 오 키 근데 좀비가 다 얘를 피해간다 웃긴게 아 까마개 하아 도낫 엔터 엔터 그러면 저거를 빠갤수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찾아서 헤매하겠네요 게임 이런 게임을 많이 해보면은 감이 딱 생겨요 아 제작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 돌아다니면서 파밍을 한다 오잉? 그런거 아니겠어요? 이 문양이 아까 아까 있었던 그 벽에 있던 문양 어 아까 그 포스터 어어어 어어? 어? 뭔가 있을 것 같다. 안 열리네. 돌 같은 걸 들어서 내리찍어야 되나? 아니 뭐 아무것도 안 줘버리네. 알고보면 소지품 목록 이런 건 없죠? 여기서 아까 내가 왔고 소지품 목록은 아직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한 번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갈 수 있는 곳 어 갈 수 있는 곳 다 찾아보고 아마 저기 뒤에 있는 거길 것 같아? 여기 같아? 여기 뭔가 있을 빌네. 느낌이. 아까 거기네? 어. 어? 오잉? 아까 거기네? 여기서 막히면 안 되지. 여기서 막히면 안 되지. 이 길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안 올라왔는데? 반대편.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빙길치. 두명. 사실 이럴 때 BJ들이 채팅창을 보게 되거든. 그쵸. 그쵸. 혹시나 힌트가 있나? 아니 난 그것보다 요거다 먹을까 봐. 아하핳하하하 이런 비흥신 하면서 아는 척 디지지게 하다니 길을 못 찾죠? 저거 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열려 어 열렸다 이거 열렸다 열렸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 있는 척하지? 죄송하게 그니까 아니 이러면 아까 여기 있던 철문이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그냥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턱으로 아까 보내도 저래 잘하셨네 잠겨있는데 요거?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어딨어 우리 바쁘단 말이야 돌로 내리치라고? 아니 뭐 없어 초반 영상 보니까 그거 하던데 권총 들고 딱 이렇게 생긴 데서 그거 전인가 봐 어 뒤에 여기 있는 데가 안 가보긴 했거든 어 이상한 거 머리 개맞다 아 여기네 괜히 개고생했네 에헤이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왼쪽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치 집주인 행방불명으로 인해 봉쇄 봉쇄 어 여기다가 뭐 꽂아갖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조사 조사 조사에도 잠겨있다 그럴 거야 이걸 꼽아야 된다고 될 거야 아 이걸 꼽아야 바하식 퍼즐이 있어요 바하식 퍼즐 요거는 힘을 주면 부술 수 있다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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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어? 주먹으로 때리기 잠깐만 뒤에 뭐가 무너졌는데 주먹으로 때리기 안 돼요? 공격 어 칼 칼 칼 칼 나이프 아 내 첫 무기 먹었다 헌팅 나이프 바로 빠개줄게 오케이 구급약 좋고요 소지품은 탭이에요 아 오케이 대그랑 같네 어 대그랑 똑같네 제가 나 요리를 해놨네 요리인지 모르겠는데 개죽인가 개죽이 아니야 저거 써본 것 같은데 그냥 저 오케이 어? 엄마 깜짝이야 엥 엥 엥 엥 엥 어 엥 엥 엥 왜 도움라 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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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이제 좀비가 찬 거랬구만 그래가지고 이 하이백 혼자 살아남으려고 권총 주네 어 권총 낫았다 줘 줘 줘 어 나도 나도 어 아저씨 갈땐 가더라도 샷건 주고 거지 그니까 어 어 샷건 아니 권총 주고 어 어떻게 플래시 없나 어 플래시인가요 어 아저씨 죽었다 시체를 싹 다 모아놨네 신양창고 이런건가 흠 어 열발 열발이다 열발 조사를 왜 해요 아 아 지시스 크라이스트 이곳에서 무슨일이야? 오우시 그래픽 어어어 으어 싫어 quá 올라lia 손가락을 뜯어갖고 되게 볼품없게 뜯어갔다 새끼생 dealing 쪽 쫙 뽑아가 сказать 쪼 흠 뿜 오 피하는거 봐라 안죽어 한번더 왜 안죽어 한 발 낭비했다 바이오하자는 총알을 진짜 조금 주거든 이 시리즈 자체가 너무 안 준다 어 어? 하얀 병인가? 이걸 이제 그 재료를 모아가지고 네 또 조합을 해가지고 총알도 만들고 음 어 구상도 만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 크래프팅 요소가 좀 있어 오케이 요거는 가죽사진 딱 하나 가지고 있네 뭔가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오케이 알겠어 빠루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검? 아까 칼? 바로 있네 아 커터 있네 어 이거 파밍도 재밌게 하네 커터 볼트 커터 자 저는 그 어제 했던 그 데모 버전 그 끝까지 간 거 그 정도까지만 하고 좀 이제 뚜바비 한번 시켜볼게요 저요? 예 예 근데 보는 것도 재밌지 않아? 뭔가? 네 꿀잼 스토리 있어가지고 그래픽도 좋고 나는 약간 그 김치게이머는 아니야 나는 김치게이머는 이제 약간 좀 멀티 위주의 롤 스타 배그 뭐 이런 거 오버워치 이런 거 멀티 위주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난 김치게이머라고 해 음 외국에서는 약간 이런 스토리 있는 게임들 스팀 게임들 약간 어 뭐야 패드랑 이런 콘솔 게임 위주로 스토리 있고 약간 혼자 하는 게임 약간 패드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아싸게임 아싸게이머 오 오 쉣 빵 먹고 오 올라탔다 잠깐만 오나? 오나? 재장전 한번만 해줘 어 재장전 어허허허 약간 배그를 해가지고 그런지 근데 그거 있잖아 배그하면서도 죽이자마자 바로 재장전 해버리면 또 그런 게 또 문제가 있잖아 선반으로 주변 막으라고 오케이 선반으로 선반으로 어어 눌렸는데? 꾹꾹꾹 꾹꾹 누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누르고 있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막아주면 되고 딴 데 여기도 오나? 어? 뿜 포위됐네 완전 포위됐는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어 잠깐만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떡해 오 시발 들어왔는데? 꺼져 위로 올라갈게 일단 헤드샷 헤드샷 이 헤드샷이랑 몸샷이랑 차이가 있나? 그치 차이 크지 그러면 오빠 헤드샷 화이팅 어 나이스 잘 맞추네 어 너만 죽는다 오케이 녹순조각 아 너 죽이면 템을 주네 어? 끝난 듯? 싶은데? 오케이 나가야겠다 아 근데 저 손가락 그 켜 근데 얘는 안 변하네 왜 안 변하지? 아 나중엔 총을 아끼려면 칼로 해도 되겠다 아 칼로 쑤셔버려 알았어 아 시발 존나 많은데 애들? 크게 남는거 아 시발 한 대 맛있다 뭔데? 철 철 오오 evolve 지렸다 인정? 인정 강우점 인정 음 확실히 그 게임 감이 확실히 좋네 아 나 게임으로 칭찬받은 처음이야 태어나서 근데 우리 그리고.. 너무 총알이 없다 어.. 잠깐만 이거 총알을 다섯 발을 만져? 칼 칼 칼 아.. 칼 해도 소용이 없네 아.. 칼로 안되나? 와..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건 처음부터 다시부터 해봐 와.. 총알을 너무 안준다 어.. 스위스가 맞긴 해 이렇게 근데 애들이 막 달려들고는 안돼 총알로 죽이는 것보다 약간.. 이거.. 그런.. 소리인가 보다 어 권총 권총단이야 이게 원래.. 탄약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네 아 안에 안에 그거 아까 터틀린 거 또 있었어 요거? 애들을 그러면 여기 안으로? 어? 사달 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가지고 한방에서 올라가서 해드리 나가지 뒤지는거 아닐까? 괜찮겠지? 와 뭐야 얘들 뭔데 거의 이 정도면 난리 났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어 뭐세요 김 불을 태우네 불화살 계속 날려오네 우와 조퍼가 걸렸다 꼈다 꼈다 조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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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는거 같은데 조퍼가 나이스 갑박은 어 어 어 어 컨트롤 아 아 지금 죽어라 왜이렇게 안죽어 안죽어 오 뭐야 얘는? 와 이것도 뭐야 나 죽어야 될거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죽어줘야되는 수준 아니야? 일단 먹고 이거 턴트리는게 일단 최종인거 같은데 좀 넘어가지고 여기가 좀 제일 안전해 어 애들 얘 들어오진 않네 이거 다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이런거부터 의도하는게 많거든 열한발 타약 탄약 조합하는거 오케이 요거 아까 어 권총탄약 아까 화약이랑 넣었으면 아 이렇게 애플을 누르면 만들어져 아 탄을 어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오 어 시발 들어오겠는데 그 개큰놈 그 개큰놈 우와 그룹 그룹 다 터져봐야지 코럭치 나이스 그리고 런 런 런 런 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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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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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여기 뭐다? 어 지금 못오는거 같애 어 이길 맞는거 같애 어 샷건 총알 더 낫잖아 어 샷건 어 샷건 어 샷건 나이스 와 그래 펌프 샷건 있어야지 그리고 아까 밀가루 코드에 그거 있었어 연막 연막을 할 수 있다고 오 오 뭘 계속 주는데 밀가루로 채워져있다 저거를 터뜨리면 연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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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밖으로 내던져버리는데 잠깐 아 이거 컷신이다 컷신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운명 어 어어 근데 잘못 안좋고 와 꼬챙이로 사람 뛰어갖고 당기네 이게 좀비마린에 완전 좀비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거 같은데 얘네 약간 좀 지능 좀 있어 보이는데 도구 달아 놓은거 보니까 약간 우쿠조쿨인거 어어 와 혹시 코트? 아니 아니 나에 아 진짜? 어 드립드립 아 나 폐드립 칠뻔 하하하하 옷ід 얼굴에 털이 그냥 화자마냥 갈기가 났네 어디 가는데? 아이 씨알로 말로 날 왜 던져갖고 날 죽여주지 왜 또 도망가? 고통주네 왜 아무것도 안하지 고통주네 어 어 근데 주인공 불쌍하다 오어어어어어어 손은 진짜 뼈어 보인다 붕대 감는구나 붕대 감아야지 벽에서도 붕대 감으면 배우는 뜰거든 아 이제 좀 낫네 따라오라고 할거같다 와 여기 근데 뭐 이렇게 넓어 장전 중 혹시라도 뭐 털어갈 게 있는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기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긴 아까 왔었고 아 아까 못 부수는 거 있지 않나 그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있나 카밍이 진짜 중요할 거 같아 총알 너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다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집 죽죽 해야 돼 총알 맞지 맞지 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다니까 어 싹 좋았어 좋았어 잘 챙겨 먹어야지 아 오케이 아까 여기 왔던데고 나 아까 여기 다 안 털었는지 해가지고 되게 약간 나 그거 있거든 강박 같은 거 뭐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거 콧물 안 튀었죠 아 콧물 튀었어? 콧물 왜 뭐 했어? 아 콧물 튀었어 나도 왜 코 풀어 콧물 아 너 코 지금 되게 그 그니까가지고 그게 심하구나 비염이 살짝 아 살짝 추워?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아 미안하네 돼지라서 몸에 열이 존나 나거든 어 나는 거의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돈 줬다 돈 주네 오케이 이 정도면 다 돈 거 갖고 바로 갈게요 안 던 데 없으니까 어 근데 저긴 한 번 안 들어 안 들어가도 되나 여기 잠겨있어 어 창음.. 창음 포크로 안됨? 이거? 어 안되네 배그 중독자 수준인데 지금 거의 아 근데 저 배그 중독됐는데 근데 잠겨있는 거 좀 안 가고 그냥 가는 거잖아 그치 그치 나중에 오겠지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데모는 몇 시간 했어요? 데모는 한 시간짜리? 한 시간? 어 딱 한 시간짜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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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돋미란다가 데려갔다 라고 했으니까 마돋미란다 가 뭐 보스급이겠네 이 할머니 반쯤 미쳐가지고 이 마을에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거네 마을사람들은 다 뒤지고 여기 내가 데모했던 부분이야 요거 이제 스캔 가능할듯 뚜범이는 게임 장비도 좋은거 쓰겠다 아 그쵸 장비충이죠 배그가 또 장비발인 게임이거든요 아 진짜? 나도 장비충인데 마우스 버튼 12개 달린거야 와 이건 처음 본다 보라용 마우스야 이거 아 지도있다 여전사 V가 지도 V 오케이 음 아 버튼 12개 다 써요 저는 가사 껐다 켰다 노래 껐다 켰다 컴퓨터 전체 소리 껐다 켰다 작게 했다 크게 했다가 이런거 싹쓰지 근데 이 마우스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롤도 할 수 있어 마우스만으로 QW E 아 이거 레이저 저거에요 레이저 나가 프로 요거 요거도 마우스 18만원짜리죠 8만원 제거랑 비슷하네 18만원인데요? 나 지프로 무사 아 지프로 무사는 두개나 있어요 두개나 있어 두개 장비자랑 역겹죠 근데 사실 BJ들끼리 만나면 장비에 대한 이야기할때 난 제일 행복해 나 진짜 X나 장비충이거든 10키리스 아 그렇지 10키리스 필수거든 10키리스 필수 요게 그거네 아까 이게 약간 이 게임의 빌런들 같아 이 아줌마 만났었어 어제 데모했었을때 음 빌런들 느낌이네 그리고 자꾸 마을사람들이 마더 미란다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 약간 세뇌된 인간들이야 보니까 사이비같은 마을 아 이렇게 문에다가 꼽아갖고 아까 뒤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까 문짝하나에 저 할머니 만나기 전에 거긴 X나 뒤라서 어 여기는 했었어 와 이제 패드로한테 뒤질뻔했다 진짜 너무 빡세더라고 조준하는게 어 다시 칼 할머니 근데 문 잠갔잖아 음 거기는 아닌거 같고 여기 지나가다 아 시발 한 두마리 정도 여기 있거든? 최대한 안만나고 좀 해보고 싶은데 안될듯 한 명 정도는 싸우고 해야될거 같아 아오야 어 두대 맞추고 오 시발 아아 자꾸 덮치노 하니깐 그 말은 또 있거든 오오 나이스 좋다 나이스 아 샷건 시원시원해져 아 이기라도 안죽어? 와 오 나이스 오 방금 아 아 진짜 안죽나 징그럽다 또 물렸어 아 X됐어 아이씨 초가락길 나다가 왜 안죽지? 샷건 2대 권총 3대 맞았지 않나? 죽어라 죽어라 어 됐어 죽었어 오케이 태미 지금 보니까 구급약 하나 구급약 하나 만들 수 있네 응 하나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오케이 여기 아니고 아 그냥 쟤네 제끼고 시발 이 길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었으면 되는 거였는데 염병하고 아아 아아 어 여기 봤어 이 아줌마 봤었어 삼손이네 잭슨에 약간 손이 얘 지금 오 하나 더 있다 맞아 스페이스바로 막기가 가능했었는데 내가 또 까먹었네 아 맞다 맞다 너무 급박해서 그랬어 미안해 근데 아까 겉은 바꾸는 거 아니었는데 아니 아니 로이스의 집에서 그리고 문이 닫혀있어 그 여자는 외지인은 경계심이 좀 있는 에비가 저 칼 갖고싶다 인정? 저 칼 하나면 뭐가지 그냥 야무지게 쓸 거 같은데 맞지 사정거리도 길고 어 그니까 그니까 우리의 집에서 놀아야겠어 쉿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쉿 내가 못하자 이 이쁜 여자만 남으면 결혼하자 결혼하자 그러고 아니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결혼 못해서 환장들 했나 그니까 여자만 보면 일단 오 예쁜 누나다 예쁜 누나다 오케이 심지를 하세요 심지를 어 뭐야 요거를 돌리는 도르래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 엄청 많던데 게임에 게임에 화야 나무좋이 챙겨주고 자 루이자 아줌마의 집까지 저 두 사람은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음 예 왜냐면 아바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 아예 여기 쓰는 거 아니야 뭔가 약간 술술술 풀리는 그런 건 아니니 천천히 어 반대쪽에 잠갔어 알았어 쟤가 어제 여기까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문을 열어주는 거였어 아마 그래서 저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아 맞네 아 외지인이라서 내가 루이자 아줌마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 안 들어 안 내보내줄 거 아니야 아 맞지 맞지 내 부인이니까 구해줬더니 정말 빙정거리네 싸가지 없는 노인네 불만이 아주 어 괜찮아 쟤가 좀 있으면 죽어 아 알았어 알았어 데모까지 나온 버전이라서 이게 어 응 여기 안 돼 우리 안 돼 여기 안 돼 우리 안 돼 아 잘해놔 저 집안에 있어서 네 여기 안 돼 무슨 일이 있어 어떤 게 있니 말하는 거 같아 마더 미란따가 항상 기적해온 아무도 안 돼 그녀의 답변은 아들 아들 안 돼 어디보고 얘기하냐 비용신아 나 여기 왔는데 이런건 좀 저기 해줘야 돼 게임 제작사들이 어 계속 나를 쳐다볼 수 있게끔 그치 마을이 비상에 생겼으니까 총구부터 들이댔는게 맞겠지 존나 초반에 잔인하게 죽게 생겼다 굴리엔를 죽게 생겼다 국 자기만 살겠다고 이곳에 담아야겠다고 그게 내 문제없어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죽는 사람을 내게 이리와, 이 사람은 우리의 친구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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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온다고 아니 유리엔나 이리와서 위치해 고생했었음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온다고 이리와서 너의rick 이리와 지금 여기 엄마의 가깝다 아니 왜 자꾸 가능? 가능 불가능 모르고 여기다 저장해버렸다 시발 2번 술로 달걸 머우스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5번에다 해버렸어 괜찮아 여러분들 5번에다 저장하면 되지 반대로 하면 되니까 어우 존나잼 책자다 진짜 보기 싫다 바로 졸린다 오케이 그럼 나는 졸리네 하나씩 갔다 오세요 아 채팅창 존나 천박하다 어글리보이저 개새끼 살짝 가는거 귀도까지만 넣는거 야이 더럽은 새끼야 게임에 집중이 안되냐? 아 존나 더럽은 채팅 치는거지 역겹네 야 채팅 가리길 잘했다 제발 뚜밥이 안되네 이상한 채팅 치지마세요 여러분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근데 얘들아 그래픽도 너무 좋고 스토리도 야무실거 같애 이번에 칼을 열고 만들었네 뚜밥님도 플레이할거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데모 버전 플레이했거든요 요거 까지는 플레이했어요 제가 데모 버전까지만 제가 플레이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 뚜밥이가 또 플레이해보는 걸로 그 다음부터 여기가 흐름이 안되네요 그리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켜농할 때까지 끝까지 봐주면 안 돼? 누워서라도 어 채널 고정 좀 해줘 아 진짜 엔딩 보면 진짜 기분 야무실듯 음 끝까지 봐줘 걱정마 오케이 우리 또 백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좋아 밖에 나가봐야 사실 불금해 아 좋아 좋아 밖에 나가봤자 여러분들 미세먼지나 존나게 마시지 어 이불하니 가장 안전해 어 오케이 백수들을 위한 방송 아주 좋구요 기도하네 얘네 위대하신 존재이시여 종종으로 하나 되어 바치는 어? 첫사이 비겼다 뭔 소리야? 다같이 의식 치르는거야 마을에서 마더 미란다한테 아 약간 진짜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응 까자 먹었네 어 까자 좋지 재밌다 근데 스토리가 어 이 마을의 수호신 같은 건가 보네? 음 아 그 여전사 상이 있었잖아 약간 그런느낌이 있나? 어 어 어 먹어 먹어 꼬부치 비고 존나 맛있던데 나무더 깔아 줄까? 어? 괜찮아 괜찮아 깔깔아 깔깔 잘 살았어 라이프야 바카스텔리 좀 줘봐 혹시 아니면 나무더 깔아 있잖아 이럴게 오빠가 너 진짜 성격 맘에 듭니다 나 진짜 이런 그 사실 펀베탑에서 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 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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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변했어 할배 변해가지고 엘레나 아줌마 지금 칼 몸 거의 반까지 썰렸어 진짜 의식 골라하다가? 음 와 칼에 갑자기 활력이 치솟나보네 아까 그냥 죽어 하던 어 뿜 뿜 뿜 뿜 뿜! 어?! 어 이걸 안 죽어? 아 커신 커신 아 커신 야무지네 젓가락으로 과자 먹는 깔끔함 음 맞아맞아 내가 봤어 나 PC방에다가 한 진짜 돈천만 쓴 것 같은데? 맞지? 이거 봐봐 그치? PC방에서 오래 있었구만 PC방 그 특유의 분위기가 존나 좋지 않아? 새끼 갔을 때 맞아맞아 그리고 사람들 딱 그 라면 알지? 라면 딱 물 태워가지고 짜장범벅 존나 좋아했었는데 나 아 잘라봤었지 솟떡솟떡 아 요즘 진짜 PC방 최근에 PC방에서 그거 있던데 그 수족관이 있더라고 아 진짜? 어 회떠줘 요즘 PC방에서 한 번 맞냐? 음 음 자 일단 지금 이 여자랑 저 빼고 지금 마을사람 다 뒤진 상태고 파밍 조금 하고 박치고 집중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디오가 꽉 차야돼 음 오디오 꼭 꽉 차가지고 해야돼요 열쇠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열쇠가 열쇠가 아 방금 뭐 차 안에 있었던거지 여기다 열쇠 꽂으라 이말이야 아아 열쇠 내가 어제 존나 빨리 찾았었거든 하루 지났는데 왜 기억을 못 따지나 기억이 안나? 어 열쇠 여기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 있을거 같은데 서랍 어딘가 갑자기 힐을 하고 와 500원 근데 돈으로는 뭐하는거야? 바로 찾았죠? 돈으로 나중에 뭐 이거저거 살 수도 있어 드라이버 드라이버 쑤셔갖고 차 운전하는거지 딱보면은 야매로다가? 그렇지 그렇지 진행되네 가자 가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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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니야 너 쏘고 나 젓가락 있는데 이거 일단 젓가락도 집었다가 다시 놓고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차로 박아버려야돼 어딜? 앞에 딸은 박을 수 없죠 딸을 왜 박을라 그래 여러분들 아 진짜 씨 방송하다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방송하면서 젊나 환멸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아? 맞지? 약간 성욕의 미친자들 섹도고 어 머리가 정액으로 가득찬 사람들 진짜 섹도 오르가 못해 어 막 환멸나 가끔씩 와.. 적당히 좀 하지 약간 그런 느낌 여자만 보면 그냥 저런 애들이 또 밖에서는 되게 소심하다 여자가 맑으면 어? 어? 알겠죠? 아 이게 계단 떨어진게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였네 큰 그림이었네 나 먹였다 음 아 여자한테 얻어먹어본건 진짜 오랜만이긴 하다 흐흐흫 게임할때 이런 서포도 중요하거든 어 컷 컷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지 징징거리기나 그냥 어떡해 어떡해 이러고 있네 바로 샷건을 쏴벌라 근데 여기서 쏘면 어떻게 돼? 아 여기 쏠 수 없지 여기 쏘면은 이제 만약에 쏘면은 진짜 사이코패스지 존나 외롭겠지 어떻게 되는지 아 쏘고싶어? 어? 아빠 아빠 쫓아왔네 어? 약간 어? 이름 이름 부른다 약간 의식있네 아 아 이렇게 또 딸도 같이 가는거구나 그렇지 이게 또 스토리틸링이지 굳이 저여자 데리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치 암만 걸리지 그치 불타는 집안에서 못나가요 얘기를 하는거 쇼미더머니처럼 그래 불구덩이로 들어가 들어가 타버려 음 탈락입니다 음 오빠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으하하하하하 어 타버려 제로 가버려 총을 없이 못썼다며 흫 제로 가버려 좋다 아 실제였으면 나는 총을 안쏘지 제여자한테 총 개머리판으로 얼굴을 탁 치지 기절을 시키겠지 음 총알 아까우니까 응 아 그런 다음이요? 아 그런 다음 내 갈 길까지 아 나도 ankini 그런 다음에 뭘 해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아니 색도 그렇네 형님들처럼 이 오빠가 색도 крас age 인줄 아세요? 아니 뭔 소리야 흫 어 짜 과자 부탁드리겠음 그냥 손가락 3개로 벽 치면서 혼자 쿨한첵하는거 봐 혼자 승질내는거 Prisonni의 선아 몇 chase 아무도 못 구겠으면서 자 일단은 여기로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지금 템에 보니까 어 드라이버로 아마 요거 뜯을 것 같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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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서 드라이버로 바로 뚫어주고 이 안에 조각있거든 마피같은거 요거를 아까 그 문 두개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인정? 인정 뭔소리야 마듬이란다 어 쟤가 마듬이란다 어 쟤가 마듬이란다 별 포스 없다 보스치고 좀 별 포스 없는데 아 동창 2미터 돼야되는데 그니까 근데 그 전에 존나 섹시한 여백작이 하나 있어 이 게임이 그 처음에 트레일러영상 나왔었을때 그 악역? 내가 방금 말했던 그 백작? 여백작? 어 존나 섹시하다고 막 팬아트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코스프레하고 근데 진짜 좀 섹시하긴 해 키가 3미터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게임상 그 저거로 이따 나올거야 아니 그 와중에 가능 진짜 가능중 응 어? 할머니? 아까 그 할머니인가? 응 맞아 맞아 목소리가? 응 할머니 맞아 저 할머니가 어쨌든 뭐 그냥 구경꾼같은 느낌? 하하하하하하 자 안되었네 아니야 이거 원래 되는데 아 어 뭐 여기다 원래 굽는거 아닌가? 여기 아니었나? 아 여기 이문 아닌가보네 아 여기 아니었어? 어 확인 거기 아니야 이침에구나 진짜 오빠 진짜 길치구나 어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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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굴려가지고 요런식으로 맞춰주고 요게 약간 좀 바하식 퍼즐 어 바하식 퍼즐 바하식 퍼즐 바이오아자드 작품의 거진다 이런 퍼즐들이 많이 나와있어 음 퍼즐 맞추는 재미가 있어 또 나름 재밌다 오오 자 여기서부터 자리 한번 바꿔볼까? 아아아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어 좋아좋아 오케이 자 이제 자리 바꾸고 갈게요 후바비가 하는걸로 어 잡을 수 있겠지? 야잠아 지금 내 엉덩이 너무 높여놔가지고 좀 따끈탈탈 어 너무 뜨겁지 어 그냥 니 의자 앉아 어 이거 높이기 때문에 컵 아 높이 너무 낮아? 아 높이 너무 낮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높이 차이도 있으니까 아아아아 각자 의자 앉는게 좋다고 오케이 오 근데 이거 아니 이거 마우스 너무 커? 아니 이거 이거 버튼 12개 맞아 이거? 12개 맞아 뭐 눌러야돼? 음 음 1번 2번 3번 맨손은 꼭 게임 잘 못하는 애들이 그냥 옛날에 PC방에서 서든할때 스왑디지게 하고 하하하하하하 바로 대갈치 맞고 뒤지고 뭔지 알지 왜 스왑을 해? 아니 하긴 하는거지 오케이 1번이 칼 2번이 권총 3번이 어 샷건 그치 그치 오케이 여기 장전 중이라서 어 그리고 앉는게 C 한 번씩 다 해봐 앉는게 C 어 앉는게 C 그리고 뛰는게 스페이스 그리고 탭이 아이템창 탭에서 넘어갈 때 QE 탭 눌러봐 탭 이거 아무것도 안 누르잖아 탭 누르고 QE Q 어 이렇게 넘어가는거 점 4개 있잖아 어 그래서 조합할때는 조합할때는 F 누르면 돼 하나 조합해봐 지금 구급량 하나 F 누르면 돼 F 어 됐어 클릭으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고 오오 오 됐네 돈은 720원이네 나갈때는 오른쪽만 왔어 그렇지 오케이 남순업 아 우리 또 남빡이형님들 어서오시고 남빡이형님들 안녕하세요 남순이랑 방송 안해봤다 그랬지 어 어 그거 비키니 방송 할 뻔했는데 아 진짜? 점프는 없어? 점프는 없는거 같은데? 굳이 점프를 해야될까 여기서? 약간 습관성 점프 알지 음 그렇지 마우스 너무 좀 저기하나? 괜찮아? 이정도 감다보면 괜찮아? 응 이 감도 존나 올린거거든? 괜찮아 딱 좋은거 같은데 감겼고 오오오 재밌다 재밌다 설렌다 이런것도 확인 한번씩 해주고 흠 흠 석류 흠 석류 놀리.. 내리는건가? 왜왜왜 왜왜 근데 있는척하네 오 주위에 철조각들 막 일어나는거 봐 이거 뭐야 이거 판타지야? 아까 그 액자에 있었던 빌런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어 맞다 오른쪽에 끝에 있다네 오 오 오 오 오 오 갑자기 죽어? 오 오 어 얘도 마더 미란다 그런거 같네 아 제일 중 마더 미란다 부하네 어 그렇네 아까 그 오빠가 빌런이랑 했던거 제일 중간에 있는 애가 마더 미란다 오 오 이 정도면 이해로 빠른데? 음 요정도 오우 역겨워 으으으으으으으으 칭찬해주면 날뛰는 생각 아 진짜? 어 나 지금 발로 날 쓴다 뭐야 끌고 간다 나도 이런 플레이 좋아하네 오디오를 막 강박적으로 채우려는 그런 건 아니지? 아 괜찮아? 어 옆에서 먹여줄까? 먹여줄게 먹여줄게 꼬북칩 좋아하네 마이도더 전하여줄게 와 쥐같이 생겼다 무슨 종양덩어리네 징그러 빌랑말 다 있네 응 가운데가 마드비란다네 내가 할까 말해도 여백작이 저 아줌마야 담배 들고 있는 여자 섹시하긴 하네 좀 섹시해 많이 섹시해 키가 3m래 존나 섹시하다 젤리 응 젤리 갓갓 오디오를 아, 아저씨 이름이 하이센데르크네 누나! 누나! 저를 맡아주세요! 확실히 좀 키 작은 남자랑 키 큰 여자랑 이렇게 말다툼하니까 남자가 존나 볼통 없어 보이네 이래서 여자들이 약간 좀 키 큰 남자 좋아하나 보다 오, 뭐야! 어, 정비세를 조종하나? 다 같은 한 팀이지 뭐 아, 얘들 이름이 라이칸들이네 늑대인간 같은 애들 아, 라이칸? 오, 우리 히름 안다 어떻게 알지? 마더미란드한테 데려왔으니까 아, 로즈를 맞다 로즈를 또 데리고 왔잖아 단발 갑자기 여기서 물아 이거 약간 총 꺼낼 분위기인데? 뛰어 내리는 새끼야, 뭐해! 요파아아아앍 약간 그거네 아, 이거 잠시만 근데 저 땡게 어 총을 못들어 어 일단 튀어야 될 듯? 어 어 씨발 어어어어어 파세이 어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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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한번 들어봐? 아 어? 뭐해 내 뒤 들어보면서 시간 너무 많이 지났어 자 배다 올라온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오 뭐야 아까 얘는 걘데? 아까 걔다 어 아니 왜 이렇게 갖고날거면 뭐 알아보는거야? 그니까 어차피 죽일건데 around 저 새망치로 맞으면 두개골 박살나겠는데? 그니까 근데 어떻게 잘했지 빗맞아가지고 쓸래 내려간거야 미끄러져가지고 댓글 우와 사람도 산게 아닌데 약간 바이오 chest 시리즈들이 주인공이 존나 불쌍해 긋네.. 처맞고.. 농락당하고.. 손짤리고.. 와이프 죽여버리고.. 잘 찼네 그래도 딱 여기밖에 없잖아.. 눕는.. 앉는 거구나 아 역시 게임했던 여자라.. 다르네.. 어디야? 어 거기 같은데? 어디서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조금 포기하지 안 돼 오 잠깐만.. 구석 구석 구석.. 구석 없어? 어 거기 거기 어.. 어.. 못 보겠어요.. 여기만 파여있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오.. 아 이렇게.. 아.. 짤렸네.. 오.. 살았다 살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네.. 팔 풀어줬다 이거네.. 칼 돌고 부수고 파밍하고 나가야겠다.. 아.. 파밍 됐네.. 냠냠.. 왼쪽에 있었어 하나 또.. 왼쪽인가.. 아 여기네.. 못 본 거는 옆에서 또 얘기해주면 좋으니까.. 아 그치 그치.. 근데 사람의 본성이 또 흠수라고.. 문 열리는 소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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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술이 달리는데.. 그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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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돌았던 데 아니야? 응.. 한 바퀴 돌았네.. 으음.. 이걸 괜히 내렸네.. 또 내려? 어 너 알아서 해야 돼.. 난 여기서도 몰라.. 흠.. 또 내려오는데.. 가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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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데 안 뒤져봐도 돼? 왼쪽에? 가야될 것 같긴 한데.. 흠.. 어 이쪽에.. 아니다! 다 왔던 데네.. 왔던 길이잖아 길치야.. 아.. 아 넌 이걸 알고 있었어? 아니.. 흠.. 근데 뭘 너는 알았던 것 좀.. 흠.. 어이가 없네? 흠.. 아니 아까 왔던 길이었잖아 솔직히.. 응.. 알겠습니다.. 어디.. 뭐야.. 밖에 나오네.. 해석이네.. 어 까먹이.. 흠.. 왜왜왜왜.. 왜 빠개? 오 잠깐만.. 오 난데? 흠.. 오 시발 내가.. 내가 게임에 나오네.. 어 이 게임 존나 맘에 든다.. 맞지? 얘가.. 상인이야.. 아 상인이야? 얘한테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렇지.. 이 셈은.. 놀러울래.. 이리 dum도 주셨어.. 응.. 너 다 돼.. 제가.. 아을.. 흥미미 réfugi phim.. 여기가? 어.. 금방 해야지.. 나는 주 자신인이다.. 이제 사장에 도착해.. weapon, ammunition, healing cell수, 모든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게 저에게기 Strike Can I. 이리 보여줘야 돼.. 으허허허허허허허어 오 우아 아이템 판매 쪽으로 한번 봐봐봐 의미 없는 것들을 팔라고 설명 나와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맨 위에 있는 거 두 개고로 수정 그치 황금 아이템이라고 나와있잖아 얘들은 의미가 없어 수량 두 개를 옮겨가지고 팔아버려 역시 좀 해봤다 이건가 파는 거 밑에 나오잖아 F가 확인돼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좀 그렇고 없네 끝났네 까비 유력을 더 올릴 수가 있네 업그레이드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리니지야? 이것도 제한 녀석도 다 그거네 본인의 더러운 세상 이런 세상이 되서도 결국엔 본인의 지뢰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너가 사고 싶은 거 사 나라면은 샷건이 강력하잖아 그치 2800원 있으니까 샷건 탄 사고 나머지는 권총탄 사면 될 듯 오빠랑 같이 하는 거니까 두 개? 응 사고 어 좋아 권총? 좋아좋아 최대로? 응 30분 남았다 나이스 딴 거는 뭐 별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렇네 딴 거는 뭐 크게 뭐 퇴근한 것 같아 오 오케이 나 쌈베에서 피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쌈베 좋아요 오케이 타는 36발 6발 이 정도면 뭐 딱 좀비 나오는 순간 뭐가지 또 빼기 떨린다 퇴근한 것 같아 퇴근한 것 같아 오 예쁜 우 성이네 여기가 맞죠? 응 성 부르래? 돈 개꿀 열쇠 나중에 얻어야 되나 보다 이건 약간 그거 아 엘리베이터네 옛날식 엘리베이터 구시대 똑똑 똑똑 인테리어도 좀 보고 그러세요 이 디자인 게임 디자이너들이 얼마 밑에 하나 열려온 거 있었다 방금 열리는 거죠? 어 상호작용 있잖아 어 맞다 가까이 가서 F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와 예쁘다 음 상호작용 으흠흠 잠긴 게 많네 음 문이 굉장히 많네 약간 고등이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약 100작 그런 스토리 펜트하우스 뭐 나한테 여기 있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다 잠겨있어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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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잃어버린 니천사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아 바로 그 양치 그런가 어 로즈 얘기 나온다 뚝뚝 어 뭐야 뭐하는 년들이지 왜 눕히세요 미친 아 주인공 진짜 불쌍하다 아니 님들 아니 님들 반응이 싫어 야 여러분들 책도 골랐어요 어 어 마더 마더다 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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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대1 인데 아 아까전에 그 걔네 얘가 백작이 자기가 맞고싶다 했는데 남자새끼가 지가 그거 했잖아 아 아 마더 아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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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뭐하세요 오른쪽 얘가 제일 이쁘다 오우야. 다 크네. 아 저를요? 아! 시발! 갓도는 좋은데. 와 아까는 묶이고. 지금은 뚫리고. 박취인가 저거? 여기서 또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어? 좋았어요. 지금 양손 다 묶임. 막 핀 부분 하나도 없었어? 응. 이제 시작인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됐다. 아 나 못 보겠어. 징그런 거 못 보는구나. 아 아니야 너무 아프게. 아 시발 지 손 찢네? 아 시발 미친새끼. 여자 4명 나왔는데. 다 자기 딸이야. 여백자? 어 구급녀 구급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고급녀.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러분 예전에 아웃낫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인공 졎나 불쌍했어. 아. 졎나 불쌍해. 끌려갈 때도 알지? 어. 낫같은 걸로 다리 찍혀가지고 끌려왔어. 너가 배그를 해서 그런지 시선이 약간 아래를 향해 있네. 어 그래? 검붉은 와인잔 챙기고 이거 방금 시작한건가요? 예 아주 극초반이에요 지금부터 보셔도 전혀 스토리 이해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좋네요 뭔가 내려야될 것 같은데 앤데 아니네 다 본듯 만찬 오우 피 봐 과일에다 피를 뿌려먹네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맛 얘네 뱀파이언가 그런걸거야 아마 여백작이 손 찢더니 갑자기 피 존나 빨았어 풍년이 뭐가 밑에 사람 아니야? 응 우와 잔인한 년들 다 본거 같은데 근데 나 이런거 너무 싫어 못 여는거 지금 막히니까 살짝 아까도 들어왔던데 이거? 내가 몸을 어 여기있네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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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문 저거 저거 밑에 아래 아래? 어 아니 오른쪽 밑에 니 뒤에 오른쪽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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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앉아? 아아아! 이런거 옆에서 얘기해주면 진짜 개꿀이야 어 개꿀? 좀 아네 근데 이건 니가 못 본거 같은데? 혜연이 안아 나는 아이템 주고 있는 줄 알았지 열어주지 꼬북칫이 휘렸는데 책상에 내가 다 먹으려고 내가 다 먹을게 바로 더 싸대기 때릴꺼야 싸대게 말이 없네 진짜 뺨 따고 말이 없네 책상에 하얀색이 있어 가루 있으면 환장하거든요 철구 우리 집에서 밥 먹었거든 진짜 씨발 밥풀 존나 흘리고 와 진짜 왠지 진짜 눈일 것 같다 탭 눌러봐봐 탭? 어 QE로 바꾸는 거잖아 한 번 더 어 젓갈색 눈만 조사해봐봐 F 음? 아냐아냐아냐 그거 떼야돼 눈가를 떼야돼 내가 어제 거기까지 했었거든 아 진짜? 어 이거를 F 눌러서 돌려봐 어 아 어 이렇게 떼는 거였어 오메 응 납기 나갈 수 있나? 나가네 와 뼈밖에 없는 놈인가? 이걸 나가네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니네 예리한 척 실패 예리한 척 실패 오케이 이런 거 챙기는 거 아주 좋아 응 좋아요 열리는 거 없고 뒤에는 안 뒤져봐도 돼? 그니까 둘 다 가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쓰는 거 아니야 배그하던 습관때면 계속 ES신으로 내 어어 오른쪽 마우스로 닫아 오케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오 좋다 오케이 아까 거기네 아 저 왔던 길이네 근데 왔던 길인데 그 다르게 보인다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진짜 불편하네 저거 저거 존나 갖고 싶어? 뭔가 약간 불편해 조사만 하면 되나? 여기다가는 끼우는 게 따로 있을 거 같아 응 오케이 나중에 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볼까? 1층으로 돌아가볼까? 1층부터 한번 쓱 돌아보자 약간 이게 또 게임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약간 1층 지하 이런 거 극혐한 스타일 2층 좋아하고 부수기 부수기 좋아 저런 데다 타냥을 왜 넣는 거야 마우스 휙 돌리지 말해 아 어지러지나요? 응 알겠습니다 살살 돌리래요 살살 어 그런 느낌으로 살살 다뤄줄게 그렇지 살살 확실히 이제 배그랑 좀 달라갖고 예 필요하면 돼 살살 죽음 어잘도 납 idea 아니, 맞아. 이 여자들이 정말 여기있는 곳에서 그쪽의 여자는 개인의 집을 보내주신 분이 왔을 것이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그 여자의 이름은 아, 아까 그 킥은 여자 이름이 드미트리코스네 그 여자 방에 가면 니 딸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 일단, 이거 팔자 한금 아이템 오 좋아 하고 F 누르면 F 봤는데 느끼는 4,000원? 와 돈 존나 많은데? 이거 살까? 그 위에 건 뭐야? 저격소촌탄약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 아 산약을 제조할 수 있네 아 제조법을 알 수 있는 거네 산탄조 요거 또 배워놓으면은 니가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사는 거 괜찮은 거 같아 그럼 사고 하나 살까? 아니면 아낄까? 사고 하나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하나씩 살까? 사건이 좀 저게 좋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또 다 70원 나왔고 우린 70원 인생이야 그래 우린 70원으로 사는 거야 공하네 나중에 뭐 또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 같아 누날 아닌가? 응 누날 아니야 아니네 응 5번에다 저장 한번 해주고 클립 오케이 나이스 나아가자 이제 네 이거 아까 거기인데 그 이제 2층 올라가면 될 거 같아 응 2층에 알지 그 성주인 특징 2층에 자기 방향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맵 디자인이 야무지다 그니까 펜트하우스에 사네 이 아줌마 바로 3층 올라가는 거 혹시 얘 봐요? 괜찮아 상관없고 어째 뭐 같이 하는 거니까 예쁘네 근데 이런 거 보통 2층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긴 한데 괜찮겠지? 이제 뭐 안 튀어나오겠지? 응 뭐 보셨네 근데 방금 가봤고 소중히 보면 튀어나왔네 뚫려있네 뚫려있네 뚫려있던데 뚫려있던데 어 노잼 어 노잼 어 좋아 뭐야 이건 뭔가 나중에 여기 가져와가지고 어 뭔가를 어 할 수 있는 여기를 좀 비어기를 해놓고 오케이 자 갑옷 반대로 또 걸을게요 길치 특징 갔던 거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 잘해놔야 돼 어 눈깔 이거 눈깔 같다 왠지 느낌이 반대쪽 반대편 근데 털었어? 아니 안 털었어 갔다올까? 어 갔다오자 어 여기 저기 또 항아리 있잖아 어 빠세이 됐다 됐어 오케이 깔끔하게 잘 털었네 가자 어 스토리 진행 어 어 어 아까 그년인 것 같은데 오 어 불렸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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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뭐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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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아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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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려 그렇지 오 진행 빠른데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근데 이 친구 안 뒤졌는데 걔 안 켰지 뭐 형 버립시다 예? 오 가는 거 맞냐? 가진 말자 가라고? 가? 가봐라 가봐 어차피 우리 못 보는 거 같잖아 나가네 오오 맞네 네 그니까 3미터 3미터 발소리를 듣고 다시 오고 그런 건 아니지 그 정도로 열리 팀이 아니겠지 배그를 많이 해봐갖고 약간 그 사람들이 향하는 걸 생각하는데 제작자의 의도를 생각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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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던 걸 따라갈까 아니면 새로운 걸 갈까 어 하나 또 떴었다 방금 어디? 아 있네 반대로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지 아 저기 쉬프트 안 열려 안 열리네 여기 맞네 제작자가 막아났네 와 근데 성 진짜 넓다 칼 칼 나이스 돌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어제 여기까지는 했었어 아 데모를 했었어 여기까지 응 데모에 여기 나왔었어 어 뭐 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왠지 여기서 내 피를 뿌리면 뭔가요 약간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상호작용 같은 거 없어? 벽 같은 데 한번 봐봐봐 응 없는데 저기 뭐 벽 같은 데 한번 봐봐 저기 뭐 벽 같은 데 한번 봐봐 제작자 어 뭐라고 읽을 걸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어 빛 속에 믿음이 빛 속에? 여기? 음시해져 또 채팅창 보면서 힌트 보려고 그러네 하하하하 막히면 힌트 보려고 그러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에헤헤헤헤헤 나 어제 이거 풀어 어?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얻어 걸렸네 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개꿀 허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 안 되나? 아 잠시라 아 잠시라 조준 잘하고 빠 아 아 잠만다 아이오 아이오 야 근데 이 애가 어떨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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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드? 아 사장님이랑 친해? 어 알지 알지 살려줘 오빠 살려줘 오빠 살려줘 오빠들 아침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살짝 아침이 아니라 낮까지 갈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엔딩 보는 데까지 11시간 12시간이라고 하더라고 살려줘 근데 이런 데는 들어왔다가 갇힐까봐 개무소네 뭐 매달려있다 뭐 매달려있다 사람 아니야? 백작이 약간 이런게 취미인가? 모아놓네 식욕왕성 그 딸들 이름이네 아 딸들을 또 그건가 보네 개.. 개발? 개조시켰나보네 상상력이 참 풍부하네 됐다 감도 좀 낮춰달라고요? 살살? 더 살살? 필요해? 네가 보는게 약간 배그하다보니까 아래를 보잖아 정면을 좀 봐달라고 이 말인 것 같아 아 약간 이 느낌으로 약간 너무 위고 딱 좋아 딱 좋아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거에서만 판매할거 없겠지? 어 원래 그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아까 그 뜨는거 있잖아 응 그거 안뜨면 그냥 가도 돼 어 이렇게 동그라미 뜨잖아 어 이거 안뜨면 그냥 가면 돼 어 어 어 어 어 누구 온다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다 잡고 가는 것보다는 어 도망가는 느낌으로 오케이 적 적 따고 상자 따고 당황하지 말고 어 지금 저 세명 오니까 아 티티티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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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될까 왔던길 왔던길 왔던길으로 가면 안되지 여기 막혀있잖아 그럼 잘못 들어왔어 앞으로 진행을 해야지 어디로 뒤에 뒤에 아까 먹을거 하나도 있었어 뒤에 먹을거 있었어 아 이걸 어떻게 먹어 탁상위에 어디 아 먹어 어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어 쫄쫄쫄쫄쫄쫄쫄쫄 여긴 아까 왔던데잖아 이리로 가면 안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라고 쟤네들을 쟤네들을 피해서 어 진행을 해야지 왼쪽 그래서 얘네들을 좀 약간 아 총으로 쏴야겠다 어 조금만 잡으면서 가자 딱 눕혀놓고 튀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끝까지 다 못잡아 총알 아껴야 돼 좋아 이거 되냐 총알 많이 없어 아니 이거 그거 그거 못써? 아까전에 이거 파이프 폭탄? 어 여기서 바로 써버리게? 안되나? 쓰라고 준거 아니야? 어 그렇지 써버려 그러면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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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가자 어 어 냠냠 냠냠이 어 냠냠냠이 다 먹고 맞는거 같은데 여기서 쓰는거? 잘했어 그래 시원시원하게 잘 잡았네 어 그렇게? 오히려 몰이를 했네 네가 뒤로 빠지면서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돼? 어 소울이 기억 싫어 어 어 다시 파빙? 어 티 티 티 티 티 아아아아아아 도망가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됐어 됐스 오 왼쪽 오른쪽 안가봐? 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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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쫓아오나? 오 또 왔다 저 여자 왔다 저 여자 왔다 일단 도망가 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데로 너무 가까이 부터 한 방씩 매기고 오케이 이거 왔던 게 이거 얼굴 면상 한번 갈겨야 될 것 같아 갈기고 갈기고 튀면 돼 갈기고 어 그냥 가봐 안돼 가야지 가야지 가야돼? 어 뚫고 가야돼 뒤로 가면은 의미가 없어 알았어 오 좋아 와 적절한 그거 좋다 적절한 선수 좋았다 제가 데모가 여기까지였거든요 아 뒤에 뭘까나 있었어 아 그래? 갔다 올게 호맹아? 아 밀어버린다 스토리다 이건 어 오 좋아 어 섹시하다 어 뭐야 아 음 ㅅㅂ 자 어 갑자기 왜 저래? 조금 쉬고 있네 갑자기 얘도 이렇게 쏴가지고 총알 다 낭비할거야? 아 맞네? 존나 아깝네? ㅋㅋㅋㅋ 일단 기록 아! 아! 아 오빠! 내가 봤을 때 일단 해봐 아 못 열려 못 열어 이거 쏴야 되는 거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는 건 뭐 할지? 근접?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고투면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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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총알 너무 낭비한다 됐어 됐어 아 괜찮아 오 나이스 어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아니야? 총알 근데 아깝지 않나? 얘 지금 보니까 츄에 약한 거 같아 언제까지 내려야돼? 오! 됐다 초진 연어 나이스 와 나 손에 땀 뒤에 아까 파밍 못한 거 있었어 그거 아까 뒤에 뒤에 갔다 가자 어 아 근데 나 너무 많이 쓰긴 했다 샷건 그것도 해야돼 왜냐면 내가 너한테 마우스 이제 다시 그 돌려받았을 때 어 총알이 없어버리면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조합할 수 있는 것 좀 볼까? 어 어 조합법 배워가지고 조합할 수 있네 하나만 더 할까? 응 너 하고 싶은데래 세 발씩 만들어지네 어 됐네 샷건이 근데 확실히 좀 시원시원하니 좋다 응 어 속이 다 시원하네 또 뭐야? 와인? 아까 걔 백작 와인인가? 이거 뭐지? 피? 상긴에서 버진이야? 이것도 아까 상인한테 팔아야돼 팔면 되는 거 같은데? 어 좋다 좋다 지하수성으로 끌려갔다 아 시녀가 수프 흘렸는데 끌려갔네 음 와 잔인한 년 오 마늘인가? 돈 좋고요 혹시 게임이나 현실이나 네 많은 게 좋지 자물쇠 뭐지? 단동조정장치 총에다가 조합하는 것 같아 부품 부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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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장착 안된? 안되는데? 저 이거를 그냥 눌러야되나? 응 그걸 눌러서야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다가 여기다 할까? 그렇지 오 됐다 됐어 됐어 ESC 그만 누르면 안 돼 이제 학생능력 학생능력 상당히 떨어지네 습관 습관 어 락핏 아 이걸로 제가 열면 되겠다 문 따는 거네 뭐 이런 활용 진짜 잘한다 짠게 멋지 찔러 그렇지 빠개지진 않겠지? 오 전상상 또 이따 팔면 또 돈 좀 될 듯? 응응 될 듯 자 이제 저는 아까 그 얘 잡는 순간부터 아까 얘가 밀쳐갖고 얘가 밖으로 나왔잖아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플레이했어 아 이 다음부터는 아예 몰라 나도 제가 모르겠네 아니 모르지 큰일 났구나 아니 지금 힌트를 보려고 하잖아 응 가둠 찔러 아주 그냥 흠 흠 흠 흠 흠 네 어머 어 돌려봐 뭔가 뭐 없는 듯? 뭐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네요 어 위에 샹들리에가 흔들렸는데 그러네 저 흔들리는 소리네 아 이거 흔들리는 소리구나 샹들리에 어디 묶여있는 것 같아 네 아니 그 계단 쪽에다가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어 네 갑시다 아는 측 좀 얻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오 좋아 어? 가요리네이지? 뭐지? 네비 아까 V였던 것 같아 어 아 이런 느낌표가 그런가?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가야되는 거? 오케이 이리로 가면 되겠다 좋다 좋다 이런 응? 좋아 여보세요 이런 게 해준 거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서포팅 좋다 어 오빠 코드컵에서 상당히 활약을 좀 할 것 같아 나 코드컵 나는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응 저거야 그 좀 BJ들이랑 좀 친해질라고 음 아까 그 상 같은 거 많이 구했는데 여기다 왠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아까 저 문에 적혀있는 거 보니까 어 가면을 여기다 박으래 그 가면을 나중에 구하겠지 아마? 아 가면인가 보다 그럼 어 여긴데? 왜 느낌표 되겠지? 느낌표가 아직 뭐 못 구했으니까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아 빨간색이 그거네 내가 안 가는 거 어 맞아? 어 좋다 맞네 아 근데 아까 아까처럼 그 백 짝 튀어나온 그런 긴박한 상황이 너무 무서워 장갑? 이거 안되네 너가 맨 처음에 깼던 방 어 거기인데? 응 여기저기다 돌아보면 되지 응 여기서? 이걸 열어야 되는데 어 열어야 된다는 표시야 어 어 락킥을 구해야겠지? 어 이거 안되네 아까 왔으니까 여기는 왜 없지? 포크로 못 쓰시나? ㅋㅋㅋㅋ 상어적이면 키가 떠야되 아 잠 핫 잡네 난 가본데가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은 미어캣이야? 하하 힌트가 있나? 할~~짝 살~~짝 여긴 아까 왔던지야 너 왜이래 길치길치 길치길치 나도 길치야? 응 너도? 야 나도 응 그래 그래 아이씨 여기 뭔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아까 락픽 있던 그 표시는 저거를 뚫어줘야 이제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 응 그니까 이 방에선 더이상 뒤질 것이 없다 라는 의미지 응 어 그니까 락픽을 이따 나중에 구해보면은 여기도 또 집착하지 말고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른 데로 가볼까? 그렇지 향 있는 것이 뭔가 있을 것 같다 음 응 여기 향해 응 아아 아아 나 이제 이했다 그니까 아직 못 깬 게 이건데 저거는 락핑 모양으로 돼 있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그럼 내가 2층을 내가 안 털었거든 그렇지 2층에 열쇠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어 2층을 털어보자 어려울 때는 V 계속 누르면서 보면서 해 응 아까 이 반대로 갔잖아 맞지 맞네 맞네 아니 아까 이거 아닌데 여기 왔는데 화야 어 어 아까 거기도 그러면? 어 어 그러네 거기도 그러면 깨가지고 먹는거네 어 어 왠지 깨질 것 같았는데 남자 1명 여자 3명 어 사람이 납품을 하네 맞네 주쿠 주쿠도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개새끼야 카산드로고 다니엘라 원래 이렇게 예쁜 애들이었는데 도르레 아깐 안 됐거든 응 지금도 안 되네 응 뭘 안 먹었으니까 응 이 방은 다 됐고 이제 반대편 밑에는 아까 갔잖아 2층에 다른 분을 하나씩 조사하면 하나 좀 있겠지 아직도 어지럽나요? 어떠세요? 오빠는 괜찮은 것 같아? 나? 응 이 정도 나 뭐 괜찮아 응 그니까 너무 돌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봐 어 어 이거 그거다 아니네 안 되네 어 아까 열었나 얘기를? 나 여기 처음 오는 것 같아 아까 얘 죽었던데 그 옆방이야 아 아 여기도 그거래 볼 수 있어야 되나 아 주방을 갈까? 응 가봐 가봐 오! 아까 여기 죽었잖아 어 맞아 어? 저기 뭐 있다 뭐 있다 속아 일단 파밍게 총알 만드는 그거 같아 끌려갔다 너무 막히면은 어 또 내가 또 교대해서 하면 되니까 괜찮아 응 언제 또 교대할까? 지금 할까? 어 조금만 이 방까지만 해보고 어 좋아 좋아 너무 막히면 그래그래 갑자기 폭풍 파밍 중 V 눌러봐봐 봐봐 파밍 다 되면 이렇게 빨간색 있어 파란색 이제 이해했지 어 어 그런거야 어 그래서 파란 곳은 돌 필요가 없다 그렇지 바이오아자드가 원래 이래 음 이 정도면 근데 그래도 좀 친절한 시스템이야 그렇네 어 생보다 친절하네 아까 전에 여기서 구했고 응 열쇠 열었고 응 이제 해야되는게 따고 식당에 따고 따고인데 식당에도 이게 열쇠가 있어야 돼 어 그 열쇠를 이제 구하러 이제 어딘가로 가야되겠지 으흠 파밍을 안한 데가 어딨을까 다 했는데 오빠가 아까 전에 막힐 땐 V 눌러보는데 그거 어디였어? 3층에 다 돌았어? 3층을 제일 먼저 돌았는데 3층 또 층 올라가면은 또 어 그 V 누르면 또 그때 또 바뀌니까 어 올라가보자 응 오빠 혹시 약간 찐찐 나오려고 그래? 어 아니야 아 아니야? 어 너 지금 채딩 참고 그러는거지? 어 아 전혀 너가 처음 해보니까 처음 하는거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지 봐봐 이렇게 빨간색이 다 돼있잖아 맞네 파밍을 아직 보냈네 어 아는 데 안 된 데가 있다라는 얘기지 오 오 이거 되네? 오 야 너 이런건 되게 잘한다 오 찍어 맞추기 저기는 아까 그 저기 상점이었고 맞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와인 저장실 가보자 아 맞다 그 백작 있다네 어 여기서 뭔가 안 풀린거야 지금 어 반대쪽에 잠겼네 뭐지? 안 갔었나? 저기를 또 갈 수 있는 열쇠를 또 찾아야되겠구만 아 이놈의 열쇠 진짜 어 이건 읽을 필요없어 응 한번 올려놔 볼까? 어 와인 올려져야 올려놓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어 맞네? 그치? 어 그렇지 어 어 어 오 잘했어 어 뇌생남 가자 코닥젤 한번 해주고 어 뭔가 소중해보이는 열쇠 열쇠 정원 열쇠 먹었다 아까 2층에 그 어 잘하는데? 어 뭔 소리야 와인병 캐리 와인병 캐리 이럴때 한번 야 맞네 끝났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더이상 볼 잔 없다 하지만 여기는 파밍을 더 해야된다 이런건 안되겠지 안되네 이건 그래도 그건 없어서 좋다 시간제한 시간제한 이런거 어 돌도 부술려고 그런다고 어 뭐 뭐가 파밍 안된거지 파밍 됐는데 네 오늘 저녁까지 하고 있을수도 있다고요? 레전드네 그러면 음 우리 그럼 레전드를 한번 써보는거야 함께 형 끝까지 할거지 끝까지 볼라고 치킨시켰어 어 치킨시키고 얘들아 우리 끝까지 간다 진짜 현황 가자 현황이 원래 편하게 진행하면서 끝까지 보는거야 맞지 맞지 어 그 느낌으로 가는거야 아 우리 그거 해놓을걸 그랬네 뭐? 랄프야 어 저거 뭐야? 우리 시작한지 2시간쯤 되면은 그거 좀 얘기 좀 해줘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카메라? 빠짢빠짢 핀된다 뭐 업타임 말씀하시는거니까? 어 업타임 위에 채팅 좀 띄우면 안돼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나중에 그거 띄울게 그 스탑워치 1시간 59분 됐을때 얘기해줘 2시간에 딱 맞춰서 저기하게 쏘지마 돈 아까워 아 한번 써봐 그래도 너가 쏘고싶으면 쏴봐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우와 어? 봤지 봤지? 오빠 나 봤지? 우와 오빠 지금 거의 플레이한지 2시간 된거 같은데 쏘고싶다 했잖아 내가 질이네 아 내가 쏘고싶다 했지 황금 아이템 황금 아이템 아 돈 되는거 돈 되는거 어 잘했다 아 이제 끝났네 야 그럼 이게 딱 깔끔하게 끝났네 이거였네 어쩔지 너도 약간 그거 있네 그 저 뭐라그러냐 그거 뭐 어쨌든 그거 어 그거 그거 강박 강박 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나도 못봤어 난 저건 쏘는게 이상 오 스토리 진행된다 튀어야 될 듯 튀어볼까 아까 그리고 정원에서 얻었으니까 정원으로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정원이 여기인가? 여긴 아닌거 같아 여기는 다른거야 정원은 어딘대로? 어 이동이 안되네 어 이거 나와있잖아 어 지하 1층 있고 2층 있고 옥상 있고 1층에서 해결해야 될 거 같아 아까 식당이었나 거기쯤에서 어 컨트롤 컨트롤 어 누나 나 죽어 진짜 죽어 이건 진짜 죽었다 죽은거야? 죽으면 어떻게 하네 어 어 큰일났다 이제 오빠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첫 죽음 좋았어 첫 죽음 이거 하면 보통 얼마나 죽어요? 뭐 많이 죽겠지? 상반신 수정 아까 여기 저장된 데부터 계속 하는 거네 아 그래도 아까 그 성이지 어 그 딸 한 명 죽이고 어 근데 다 외워서 옆에 버..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주방에서 그래 이거 와인병 챙기고 응 후다닥 오케이 오 빠르다 주방 끝났어 오 뭔가 빨라졌다 이제 오 맞아 아 내가 좀 많이 헤매긴 헤맸구나 여기 아까 너가 락핀 썼었어 락킹먹었고 락킹먹고 열고 치료한번 하고 나 아까 전에 어떻게 해야 됐지? 소리 들리고 졸라 튀었어야 됐나? 피를 안 채워놔서 그래 여기가 정원 열쇠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여기가 정원인가? 어 여기에서 아까 식당 쪽이니까 아 식당? 어 식당 어 맞잖아 어 여기서 열쇠 열어 어디가 아까 먹었던 열쇠 어 어 먹기만 하면 되고 그 전에 식당에서 뭐 따로 챙길.. 오 뭐야 여기도 부서지네? 아 부술게 많네 생각보다 응 이게 상용은 작용이 안 떠도 있네 유리로 돼 있는 건가 할 수 있는 건가 봐 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나가고 약간 얇아 보이는 거 여기도 있어 메인홀에 오 빨라 빨라 여러분 맵 자꾸 껐다 켰다 해서 죄송한데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아무것도 없던데 이거 왜 상호작용도 없고 뭐 응 뭐지? 왜 이거 이렇게 해놨을까? 그러게 하 다녀 어 다 챙긴 거야 어 다 뜯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상인 아니야 2층 어 현관 로비 로비 여기서 파밍 좀 하고 그렇지 나이스 그리고 이따 저장하는 데 가서 다시 저장 한 번 확인해야 돼 아 거기 다시 가면 저장할 수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이건 아까 열면은 이제 열리겠지 어 그리고 2층은 내 천사의 홀 내 천사의 홀 여기 아까 그 석상 있던데 여기 아까 그 석상 있던데 음 맞네 천사 있던데 저것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지 아무것도 떨어져 여기 아까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다 어? 수정조가 여기도 있네 네 어 너가 아까 이거 열고 싶어 했잖아 계속 어 아 이걸 말하는 건 어때 어 그리고 쓸데없이 빛나는 건 없어 음 여기도 뭐 하나 있네 뭐지? 락픽 아 락픽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거야 아 맞아 아까 내가 그렇게 열려고 했단 거다 그 침실 다 열렸고 오케이 여긴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고 어 여긴 끝났고 이제 그 2층이었나? 액자 그것도 봐야돼 2층 가야돼 어 2층 내에서는 식당이 아까 열면 되는 거고 이거는 으흠 오케이 가면 되겠다 그리고 너 아까 총 한 발 쐈었잖아 그치 저의 액자지? 어 어 정확하게? 나이스 근데 아까 오빠가 웃겼다 쏠려면 싹 어 아니 총알이 너무 아깝더라고 너가 총알 존나 낭비하는 거야 옆에서 속으로 난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 아 시발 백은 줄 아나 이러나 약간 그 생각 들었었는데 어 막상 또 이렇게 네가 또 하나 찾아내니까 또 길 존나 뿌듯하더라고 음 이게 또 의외성이지 그렇지 여기다 이제 와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오 이거 하고 언제 그년 나오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면 바로 그년 나오는 거 같아 근데 식당으로 런하면 되는 거니까 식당으로 런해서 저장을 하고 아 열쇠 먹으면 이제 아까까지 했던 거 저장하는 데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티 츄이 상인 음적실로 가야되네 존나 뛰어나가갖고 내 천사홀 있는 데에서 바로 홀까지 다 뛸 수 있었어 오케이 튀어야겠다 저장하러 가자 저 미친년 나올 거야 아마 오 다 뚫렸다 여기죠 다 뚫렸다 좋았어 후 뛸 준비 뛸 준비 저쪽이 아니였네 코트 안 돼가면 저장가면 어 뭐야? 아 나 병신지나고 있네 지금 지나왔어 죄송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뛰고 있다가 아 미안해 미안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죽을까봐 죽으면 진짜 그때부터 실나도 존나 빡치거든 또 다시 해야 돼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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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내려가야지 어 그리고 왼쪽 상인? 어 상인 어 쓰고 도장 바로 저장해줄게 오케이 아 깔끔해 아 다행이다 어 진짜 중간 저장해주는 거 너무 중요해 그리고 팔 수 있는 게 혹시 있냐 오케이 수정 조각 오 좋다 오 다 천원 야무지다 오 돈 개야무지인데 만원 생기겠는데 야 우리 뭐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오 뭐 좀 뭐 좀 사야겠다 무기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 지금 15,000원 있거든 어 뭐 올리지? 샷건 위력 올릴 수 있고 재장전속도 탄창 용량 늘릴 수 있고 내가 봤을 땐 파워가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파워가 좀 좋지 어 그치 어 다른 건 피스플로 커버다 했다 너도 샷건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샷건 성능 올려놓고 권총 탄사기 아마 지뢰 만드는 법 저격 소총은 나중에 나올 거 같고 아직 어 저격하지 안 먹었으니까 요거는 산탄총 맞춤형 부품 연사속도 크게 증가한다 그 정도? 어 어차피 돈도 부족하고 그래 샷건을 좀 야무지게 구입을 하자 권총 파워는 안 올려야 돼? 권총.. 뭐 업그레이드? 어 확감? 권총 파워 그래 권총을 제일 많이 쓸 거 같긴 해 권총 오 둘 다 위력 올렸어 응 좋대요 돈 거지랬죠 존 거지랬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렇게 깔끔하다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장전 다 해놓자 응 저장 점검 맞나? 어 어딘가 음 그 야발리언 나올 거 같으니까 야발리언 나올 거 같으니까 아 아 우리 탄약이 없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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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만들면 되지 가능 가능 싹 가능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가자 잠깐만 어디로 아 그 식당이 야발렴 곧 나올 텐데 식당이 여기 현관 로비 안 가봤는 거 같은데 현관 로비 이거 빨간색 뜨는 거 존나 거슬리네 그러게 이거 안 거슬려? 존나 거슬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잉? 갈까? 갈까? 갔다오 갔다와볼까? 현관 로비 저거 메인 홀로에서 가야되네 아 엘베야 저거? 갔던 거야?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들 이런 게 존나 개꿀팁이네 맞네 이런 꿀팁은 좋다고 어 안 왔는데 그냥? 어 아까 근데 어 이렇게 흘리는 거 괜찮네 우리가 흘린 거야 그러면 저장하면서 식당 서랍이요? 식당 서랍 오케이 깔끔하잖아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하잖아요 아 좋다 누나 어디 갔어 누나 사라졌어 갑자기 사라졌어 뭐지? 조폭인가? 여기 정은이네 고투머리부터 한 번 오른쪽으로 싹 돌게요 네 아직 그 백작의 방을 못찾아놨네 애가 거기 있을 거라 했잖아 어 아직 백작의 방을 못찾은 음 와 성은 너무 넓다 여기도 열쇠 필요하고 저쪽 끝으로 가면 되겠다 여기 아까 문 하나 있더라고 여기 뭐 먹을 건 없는 것 같고 저거 문 열만 해결되는 곳인 것 같아요 오 열린다 어? 어? 여백작이다 이걸 눈치로 보자 살금살금 뭐야 어? 유리 할매에 안중 aqui 내 딸한테 무슨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딸 내가 죽였어 죽였어 어? 좋아 어? 지도 먼저 먹었지 지도 먹고 어? 지도 먹고 손 주 Сов해 저랑 함께 아 이렇게 먹을게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어? 어? 뭐지? 저 방 안에 뜨는거야 지금 방 안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거야 바로 들어가줄게 오 피다 돌리 잠깐만 아 이거 맞추는건가 그냥? 서로 마주 보게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하는건데 일단 생긴거 봐야겠어 생긴걸 왜 해보자? 서로 마주 보게끔 하는거 같은데? 어 그냥 딱 정정보기 하면 될거 같은데 돌이 이렇게 보고 어헝 아 아 아닌가? 오빠 어? 그림중에 힌트가 있을거 같다는데 그림? 어 그림 다른 그림 이것저것 있잖아 없는거 있어요 어 왼쪽에 오른쪽 어 아니야 미안 너무 그 채팅창을 신뢰하면 안돼 알겠지? 게임 나온지 지금 하루 됐어 오케이 오케이 게임 나온지 하루 됐네 처음 이렇게 보고 있었고 얘가 근데 딱 정보는 보면 될거 같은데 어디 어떤걸 의미하는걸까 그러게 힌트가 없나? 어디 저거 글에 아무것도 없어? 어 어 맞네 있네 여기 나온다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지 못한다 야 채팅창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어때? 어 미안 미안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지 못하며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수확물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와인이 흐를 것이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렇게 여자는 남자랑 마주 보면 안 된다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수확물을 바쳐야 영주가 농민이 오케이 여자는 남자랑 마주 보면 안 돼 얘네 남자들이잖아 응 그러면은 마주 보지 못해 영주가 얘 같은데? 영주가 얘면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면 안 되잖아 어 그리고 저 남자 3명이 영주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 얘네들이 남자 얘네들은 안 움직이네 받친다 했잖아 받치고 받치고 여자 남자 마주 못 보고 여자끼리 보게 해야 되나? 안 되는데 다시 볼게요 네 다시 보죠 농민들 얘네들은 농민들 영주 보고 있고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영주가 여자인 거 아냐? 영주가 여자인가? 근데 얘네들 남자라서 마주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주 못 본다는 거지 영주가 아니라 한 말은 없잖아 헉 이렇게 하면 마주 보는 건 아니잖아 여자는 남자랑 마주 못하고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수확물을 수확물을 영주한테 바치고 있고 응 서로 여자 남자 안 마주치고 있지 지금 안 마주치고 있는데 여자끼리 보고 있잖아 뭐가 영주인지 알아내야 되네 야 와인은 이렇게 흐를 것 같은데? 응 여기서 와인이 콸콸콸콸 나온다는 건가? 콸콸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영주 영주 인연도 농민이고 얘도 농민이다 근데 말 탄 사람 바라보게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경호 예술 다 돌려볼까? 응 다시 말 탄 남자 어 뭐지? 여자는 남자랑 마주 보지 못하는데 근데 마주 안 보는 건 맞아 아직 됐고 영주한테 수확물 받친 방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각선 해보고 왼쪽 해보고 오른쪽 해보고 어때? 응 안 돼? 대각선 해보자 이렇게? 응 아니 대각선 대각선 안 돼요 안 돼? 안 돼 대각선 안 돼 아 둘 중 하나만 내네 어 둘 너 몰랐구나 어 안 해봤어 옆에서 보면 존나 답답했겠네 어 괜치 괜치 그러면 영주 둘 중 하나 다 한 건데? 아니 이게 맞지 않나? 알고 보니까 씨발 인연이 남자인 거야? 그러면? 사실 그거 알고는 없잖아 지금 여자 남자 마주 안 보고 있고 소확물을 얘가 어디다가 받쳐야 돼?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한테 받쳐야 된다는 거 아냐? 근데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반응이 없어 맞지? 반응이 없네 남자는 여자랑 마주치면 안 돼 그래 일단 이렇게인가? 아닌데 뭐가 문제지? 어 여자가 여자가 이거네 여자가 영주네 여자가 영주야 여자가 영주 맞네 근데 그게 영주언 그럼 이렇게 받쳐 어 그리고 여자는 또 여주는 또 또 마주 보면 안 돼 서로 돌돌뱅이인데 이러면 어? 됐는데? 아닌데? 와인을 농민을 보라고? 나 여자랑 남자랑 마주치면 안 된다니까 아 그리고 대각선 안 돼요 대각선 안 돼요 어 대각선 안 돼 뭐가 문제일까? 이건 아까 그대로인데 오빠 남자끼리 볼까? 뭐 뭐 어떻게 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보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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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여자를? 응 이렇게? 어 돌리고 떼봐 떼봐 떼어 안돼? 10일 있는데 알았을 때 10일이네 아 짜증나 아 잠깐만 10일이냐? 쉬마 아이 좀 열려라 이씨 말 좀 열려라고 아 왜 안되냐고 아씨 여기 못나가네 아니 잠깐만 여기 다 돌았는데 왜 안되지 왜 안되지 방향을 다 반대로 아 그것도 이상한데 말이 아 좀 이상한데 음 여자는 남자랑 안 받잖아 그치 농민은 그들의 영주에게 수확을 받쳐야 한다 그러면 곧 와인이 흐를 것이다 영주가 여자잖아 영주 얘기가 여자 아니야 지금? 그치 이게 영주야 내가 봤을 때 응 영주구 일단 농민이랑 영주랑 바라보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채팅창 올라오니까 안 흘러 아냐 여자는 마주 보면 안돼 이거는 확실한 전쟁 그래 확실한 그거고 흔들리지 뭐 오빠 흔들리면 안돼 일단 농민이 다치고는 있어 그리고 여자랑 여자랑 마주 보는거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알탄새끼는 뭐한새끼지 10새끼 이거 족버그 아니야? 열려야되는건데 막 우리가 지금 제대로 했는데 지금 안되는 그런거면 개짜진난건데 잠깐잠깐 어 이 부분 이 부분만 살짝 반식 갖다볼게 ㅋㅋㅋ 어허허허 아니야 아니야 라이프 가르쳐주면 돼 자 라이프야 네 남남여여 해보라고? 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아까 했잖아 제일 처음에 했어 이거 그치? 말이 안돼 시계방향 시계방향요? 아 두 방향밖에 안 되는데 시계 방향이 뭔 상관이야 여러분들 어 말이 여자를 못 봐 이 새끼들아 나도 말이 여자를 보게 하고 싶어 아 여자가, 여자가, 저 여자애가 남자보기하면? 근데 아까 해봤는데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솔직히 나 우리 거의 다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없어 지금 그니까 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라고? 음.. 아.. 한.. 다 90도씩? 돌리는 거요? 이거 맞는 방향 찾으면 멈췄으면 좋겠다 씨 근데 이거 대각선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라이파야 니가 게임 풀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족보고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 글 순서대로.. 글 순서대로가 될 수가 없어 성립이 안 돼 여자는 남자와 마주 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여자는 남자랑 마주 안 받고 얘가 만약 영주라고 치면 얘네들이 얘네들 수확을.. 수확물을 바치고 와인은? 마주 보면 안 되잖아 그니까 다른 걸 덜 깨서 안 되나?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덜 깨지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근데 어? 어? 뭐야 갑자기 뭐야? 우리가 풀어낸 거야 어쨌건 공략 안 봤어 진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상하네 얘가 영주였네 아 아 묵민이 얘네들 바치고 여자끼리 바라보고 아 저 사진 페이크 레전드네 된 게 레전드인데 근데? 그니까 쟤들도 다 몰랐으면서 아유 답답하다 이제 그걸 풀어내냐 야라 이 개새끼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 우리 입장에는 너네가 개새끼들이야 어 말 안 컷이라던 미칠 새끼들 있었어 요 때다 싶으니까 아유 이걸 못 끼고 있네 바보같은 새끼들이 이러고 있네 자기들도 1분 전까지 먹겠다 어 아까 자 오케이 뭔가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또 해 피로 가득 차했네 그냥 아 infinSHOGY 아 아 아 밀쳐내기 스페이스바 활용을 잘해야 얼마나 센지 볼까 오 근데 왠지 좀 세진 것 같아 세우게 내가 4대 4대 끝나네 4대면 강해 나쁘지 않아 또 있어? 2대 막는걸 우리가 잘해야겠네 4대 맞네 오빠 옆에 파밍할 관계가 있다 어 너도 배그할때 파밍 야무지게 해 파밍충이지 쇼핑하고 애슐리 파밍하다 뒤져본적 있지 너 아 오 잠깐만 이거는 샷건으로 뚝배기 둘이 같이 맞게 일어나 봐 샷건 끝났네 끝났네 헤드가 더 세대요 일단 헤드기준 4대 힐 그렇지 훨씬 세졌어 안가져간게 있으려나 흐이 아 아직 파밍해야지 어 딱히 지금 어 오빠 오른쪽 벽에 아 힘든 미는거고 피 없는거고 좋았어? 맞는거 좋다 둘 셋 넷 넷 칼은 데미지가 없나보다 그냥 밀쳐내는 용도인데 그 한 열대 때리면 좀 있었어 뭔가 위험하네 잠깐만 얘네가 여기로 온다며 몇마리야? 하나 둘 세마리? 좀 많다 골목으로 몰아서 샷건으로 잡으려고? 그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 얘네들 제끼고 그러고 싶기도 하고 타이 좀 아깝긴 해 근데 얘네도 근데 그거 주잖아 결국엔 그치 얘네들도 재료를 주긴 하지 그치 얘네들도 재료를 주긴 하지 우와 반대쪽으로 또 오네 오오 따돌리기 어 저거 봐 저거 챙겼다 어 챙겼어 챙겼어 오 길게 먹어지네 오케이 나이스 타나 끼고 좋았어 나이스 오빠 깨야겠다 스피드가 오 칼로 많이 끓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오 맞네 칼로 그래도 데미지가 있긴 한데 얘들 좀 이렇게 좀 피하는 방법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오 다 깼어 지금 다 여기 다 열렸어 오케 올라가오 올라가버렛 가버려 가버렛 좋았어 야 이 오빠가 먹티를 존나 잘 하네 ㅋㅋㅋㅋㅋ 엄마 파밍하면서 잘 안죽지 아 나 파밍하면서 디져 난 배그할때는 네 절아 아 그래? 배그할때는 내가 알려줄게 오오 아 진짜 나중에 나 배그 알려줄거야? 어 알려줄게 내가 너 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해? 그럴리 누나 없을거 같아? 오 알았어 クラスで言ってた。